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너무 반갑네요. 자, 이번 시간에 또 펠리세이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대략 10대 정도 신규 매물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9월달에 입고된, 9월달에 가져온 따끈따끈한 신규 모델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가솔린 타입도 있고 디젤 타입도 있습니다. 두 차종 전부 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일단 차가 굉장히 많아요. 무려 펠리세이드가 228대, 너무 많죠? 수많은 차들 중에서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신규 매물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정말 많은 차종, 다양한 브랜드로, 인기 차종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가솔린 타입이에요. 가솔린인데 가장 높은 등급인 캘리그래피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 너무 쌉니다. 3,070만원. 인간적으로 보통 캘리그래피 정도 되면 보통 3,500 이상인데 너무 싸죠? 3,070만원. 가솔린 캘리그래피. 11만 5천 킬로에 22년식이에요. 이 차가 싼 이유는 4륜구동이 빠졌습니다. 4륜구동. 4륜구동 필요 없으... 사실 필요 없잖아요. 가솔린에. 4륜구동 필요 없는 분한테 추천드릴게요. 3,070만원. 11만 5천 킬로에 22년식. 9월 4일 날, 3일 전에 입고된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시트에 전동 시트 들어가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드라이버, 모더기능, 버터홀드, 전자파킹, 전자식으로 이렇게 키와 변속, 죄송합니다. 스타벤고, 간집센스, 카메라 뷰.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고, 파워트렁크 옵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뒷좌석, 보시면 컨비니언 패키지라고 해서,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프로토 시스템이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에 반자율 들어가고, 그리고 시트도 거의 사용감이 없는 것처럼 아주 깨끗해요.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 따를 전부 다 들어가고. 이렇게 귀한 차가 고작 3,070만원? 너무 싸요. 성능 점검, 문제가 있나요? 렌트도 없고, 렌트 있어요. 렌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렌트 있고, 그 대신 사고 교환은 없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세부상태 뭐 있을까요? 경종비 할 게 일단, 하부 쪽으로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런 차, 특이상도 없고, 그냥 100% 만점자. A플러스급이죠. 이런 차 사세요. 이런 차 사시면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 총 228대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10대 차량들, 아마도 괜찮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이번 차량은 색상은 이제 검정색인데, 시트는 비건디 레드 시트입니다. 가솔린이고, 프레스트지 등급이에요. 3,200만원. 29,000km인데, 19년씩. 일단 이 차도 굉장히, 음... 보시면, 렌트 없고, 사고 교환 전혀 없고. 세부상태도 깔끔하고. 일단 전부 다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보시면 반자율 들어가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프레스트지, 그리고 파워트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캘리그래피랑 옵션이 똑같아요. 보시면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휠, 휠만 다릅니다. 휠만, 캘리그래피 휠이 아니죠. 그것 빼고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9,000km 주행거리가 거의 안 탔다고 보면 됩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격이 3,200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차를 볼까요? 자, 다음 차량은 잠깐만요. 3,150만원. 이번에는 경유 모델이고, 디젤 프레스트지 3,150만원, 5만 8,000km에 21년식입니다. 9월 6일날 입고가 되었고, 아직 지금 상품화가 안 끝났어요. 상품화 진행 중에 있고, 보시면 이제 파워트렁크 옵션이 있고, 트레이드 넷짝도 아주 많이 남아있고, 뒷좌석에 열선 통풍 들어가고, 실내는 또 이렇게 굉장히 예쁜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상품화 중, 어라운드 뷰 있고요. 상품화 중이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보시면은 이제,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고, 반자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갑니다. 전자기 계기판 들어가고, 이 차는 또 1인 소유고, 매운이 1%? 매운 관리가 우수한 차. 렌트 있음? 일단 사고 교환 전혀 없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차 놓치면 안 되죠. 이런 차를 사시면 됩니다. 3,150km. 일단 가격이 너무 싸죠. 다음 차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테지 디젤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20년식이고, 9만 4천키로. 3,599만원. 하얀색. 하얀색이 아무래도 인기가 탑이죠.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만 비싸도 바로 팔려요. 새로 들어온 모델이고, 이틀 전에 가져왔습니다. 사고 교환,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합니다. 매운 1.4%, 매운 관리 상위 0.1%. 와, 렌트 이상 없음.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차를 왜 안 사요? 이틀 전에 가져왔으니까 모르겠죠. 이런 차가 있는지 아마 소비자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이 차량 보시면, 어라운드 뷰어 들어가고, 썰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파워 트렁크 있고, 있을만한 중요한 옵션들은 다 있죠. 뒷좌석 열선 통풍 들어가고, 베이지 시트라서 상당히 예뻐 보이고, 이런 느낌입니다. 와우,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주크방 감지기, 차선이다, 반자율 전부 다. 다 들어가죠? 디자인 셀렉션까지. 완전 풀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풀옵션. 와우, 너무 괜찮아요. 다음 차 또 볼까요? 차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솔린인데, 4륜구동 프레스티지. 3,450만원. 4만 2천키로, 21년씩. 3일 전에 입고된 차량. 색상은 검정색의 비건디 레드예요. 레드 시트가 생각보다 예쁩니다. 반자율 들어가고, 사고 교환이 일단 전혀 없는, 진짜로 완전 무사고, 렌트도 없고, 세부 상태도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차를 안 사신다고요? 너무 좋은데. 야, 트레이드 보시면 80% 남았고. 자, 어라운드 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파워트렁크 들어가고, 뒷좌석에 열선 동풍 들어가고. 자, 오늘 좀 준비한 차량이 거의 다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 자, 베모리 시트 들어가고. 프레스티지가 왜 이렇게 옵션이 많아요. 이 차도 디자인 셀렉션도 들어갔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3,670만원. 가솔린이고 익스크시브 등급. 2만 8천키로. 어, 19년식이에요. 자, 9월 3일날 가져왔고. 자, 이 차량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외관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요, 실제로 보시면. 트렁크도 이렇게, 비닐도 안 뜯었고, 너무 깨끗합니다. 자,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추가되어 있고, 키 두 개 있고, 실내는 굉장히 깨끗하죠. 익스크시브 등급이라서 옵션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실내 깨끗하고 가격도 싸고. 안드로이드 오토 들어갔습니다. 후반 카메라 들어가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넘쳐미도. 자, 3천만원 딱. 4륜구동의 가솔린 프레스티지. 8만 1천키로에 22년식. 색상은 다크 그레이 바디입니다. 깨끗하게 광택이 나왔어요. 성능 점검을 보시면. 자, 렌트 있음 없음. 없음. 자, 4구 교환 전혀 없죠. 부사고. 그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차를 사면 됩니다. 이런 차. 자, 2천, 아, 270대 중에서, 이런 차 사세요. 3천만원 프레스티지. 가솔린 프레스티지. 8만키로.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들어가고, 실내에 깨끗한 거 보세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 있으면 솔직히 다 있는 거죠. 반자율 들어가고. 깔끔하죠?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자, 다음 차입니다. 자,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이번엔. 3,890. 디젤이고 캘리그래피. 22년식 8만6천키로. 이 차는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고, 브레이크 튜닝, 브레인보되어 있고, 실내는 베이지 시트에 디자인 셀렉션 들어가고, 썰루프 들어가고, 그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갑니다. 100만원, 150만원짜리. 트레이더 70% 남았고, 실내 깨끗합니다. 캘리그래피라서 웬만한 옵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썰루프 있고, 후반 카메라 다 있고,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있고, 1인 신조에 7인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옵션은 풀옵션이라서 다 있고, 자고 교환 무사고, 렌트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흠잡을 게 없죠. 이런 차는 그냥 1인 신조라서, 그냥 뭐, 제가 뭐 따로 뭐 할 게 없네요. 다음 차입니다.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1980, 8만 3천 기로의 20년식, 9월 3일 날 가지고 왔습니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너무 이쁘죠, 하얀색. 이런 느낌, 검정 시트. 썰루프 추가되어 있죠. 가솔린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사고 교환 전혀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렌트 없음. 세부 상태를 보세요. 깨끗합니다. 이런 차, 이런 느낌. 이런 차 사시면 돼요. 2980.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 있어요. 어라운드 뷰 있고, 사이드 커텐도 있고, 뒷좌석 열선 통풍도 있고, 자, 썰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트레드는 60% 남았어요. 아, 썰루프 있습니다. 60% 남았어요, 트레드는. 자, 트레드 빼고는 다 괜찮죠. 반자율 있고, 자, 트레드, 타이어 트레드 빼고는 다 좋아요. 1인 소유. 자, 이런 차 사시면 됩니다. 너무 괜찮죠. 8만 킬로, 2980. 자, 또 다음 차 볼까요? 오늘 마지막 차. 디젤의 프레스티지, 3299만원, 20년식의 99,000. 이 차도 신규로 가져온 모델, 9월 3일날 입고되었습니다. 외관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고, 사고교환 없는 정말 완전 무사고, 렌트도 없고, 매운 4% 매운 관리 우수하고, 세부 상태를 보시면 또 깔끔하죠. 이런 차 사시면 돼요. 괜히 또 다른 데 가셔서 엉뚱한 차, 똑같은 차, 예를 들어 뭐, 3299만원, 이런 것도 100만원, 200만원 더 비싸게 사고, 구매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정말 정직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워 트렁크 있고, 썰루프 있고, 반자율 있고, 있을 옵션 다 있죠. 후방 감지기, 5일 딸, 미끄럼 방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좌석의 열선 통풍,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실내 굉장히 깨끗하고, 메모리 시드더라고요. 이런 차.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규모델, 신규모델.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차 중 다양한 브랜드, 많이 많이 제가 업데이트하고, 좋은 차 안 좋은 차 골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